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준수야 왜 연락 안해? 아니 연락 안 해가 아니라 근데 타요 형! 좋은데 진짜 앤서는 안 되고 하긴 하긴 하긴! 그건 나도 안 돼 앤서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거 있지 나 16캐릭이라서 다 맞춰줄 수 있어 신호지 와 씨! 말만 해! 16캐릭 운영자 아니야? 근데 16인 파티는 어떡해? 저기 세트네랑 같이 아 로사단이 로사단이랑 여러분들 마지막 피스에 우리 호진 리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기 대벌레듀오 타요 프레이 안녕 호진 리 프로게이머 연합 그다음에 여성 멤버들 사과목 문월 박사장 가누리 백청미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 파티 저희 회식도 합니다 처음 카메라드 깨고 백청미 디지바이스에 담아서 디지바이스 두 개 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업들이요? 기상 아르카나 호진이는 놀랍게 서포터입니다 에스더 임파이터 에스더 브레이커 에스더 오디오 에스더 임파이터 백청미 로아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방송적인 걸 이제 7월 10일부터 트위는 트위지바이스 그거 한번 보자 트레일러 야 트레일러가 14분이야? 뭐 시간에 적당하긴 해 와 지린다 와 지린다 와 로스트아크 cg3 심연의 끝을 마주한 자 개선 된 거야? 나 잘 몰라 오오 엔진을 바꾼 건가? 아 애들 룩이 바뀌었구나 아 약간 텍스처가 올라갔네 오오 오 약간 업스케일링 이런 느낌인데? 전장판이 있네 전장판이 있네 전선이 있어 이번에? 아 저게 카던 대체야 아 저 전가는 색깔 바꾸기 아니냐? 파포기 개치 뭐 무력 파우기 아 엄청 done 창술사 와тер이 이게 좀 간진대 뭐야 이거네? 모임? 기상이야? 야 존나 멋있는데? 야 이게 매화거프지 야 저 월호드 모임? 아니 잠깐만 아 스킬이구나 고급 스킬 이런 느낌이라고 보네 각성기 아랫단계 이런 느낌? 야 이거 호카이 존나 멋있는데? 가크 패시브는 뭐야? 아르타나 개간진데? 월호드 압포르기가 생겼네? 그 압모빙? 오 발탄 싱글이 생겨? 쿠쿠가 소울풀이 돼? 아 약간 저랫분들 이제 파티 짜기 힘드니까 그냥 서포트는 소울풀 못하잖아 아 서포트도 가능하게 해 줘 아 미쳤다 근데 옛날 콘텐츠 소울풀로 살리는 거 좋다 아 낚시 아 근데 생활 콘텐츠는 안 해 미건은 마비노계에 있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진격의 거인이야? 조사병단이잖아 현재 거인이 문명의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로군 잠깐만 얘도 거의 거밍아웃하면서? 팔 물어뜯으면서 이거 재밌겠다 이거 카즈로스 1막인가요? 카즈로스 1막인가요? 카즈로스 1막인가요? 이 알팍한 계략을 공략군 보아라 설떼라 설떼루 근데 1위악관이 왜 또 나와? 어? 다르네 패톤이 발탄이 나왔는데 방금? 지린다 v4 어? 이건 약간 에들링 본편 개 같은데 아 그 나도 보스 중에 인간이공이 왜 박스냐면은 패턴이 잘 안 보여 모두 느껴지는가?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릴 향이 밀려드는 끔찍하고 거대한 아기가 돌격이다 연합군이요 아카라시아를 위하여 주단이가 폭풍했던네 아 다디언루구나 아카라시아 온 대륙들이 합쳐가지고 군단 애들이랑 싸우는 거구나 정해진 운명이 저항하는 선택은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이 누적되고 끝내고 예측불가능한 혼돈을 만들어내지 아 제나 아크라시아 배틀아 저게 성기차였들 아니야? 거기 축제 축제 섬 거기 섬에 있는 애 섬 마저 애 죽음을 마주한 심연의 군조 울부짖음이 말이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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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니야랑 예 니나브 어 맞어 이만이 너브 이제 끝이 시작돼니 사전에 왕크의 개승군 시조의 거인이다 재밌겠는거야?